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6월 14일, 15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세종호수일술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15일 날 출연해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날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의 과수고의 행동하는 이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4일, 15일 세종시에서 펼쳐지는 제3회 세종호수예술축제 여러분들을 모두 모두 초대합니다. 여름밤 예술의 호수라는 주제로 다양한 예술, 공연, 퍼포먼스, 아트 마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와 함께 꼭 즐기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만나요.